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마블의 첫 여성 단독 주연작 캡틴 마블 녹음해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편은 간단하게 하겠구요. 또 스포일러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깊게 다룰 영화는 아닌 것 같구요. 또 제가 마블 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화 3월 6일날 개봉을 했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녹음을 하는 날까지 1일 박스오피스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0일 넘게 계속 그 기록을 유지하고 있네요. 12세 관람가이구요. 폭력적인 수위도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고 액션 연출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걸 기억합니다. 123분입니다. 스크린은 최대 2098개까지 달렸었고 최고 상영 점유율 기록은 62.2%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상영 회차. 몇 시에 무슨 영화? 몇 시에 무슨 영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상영 회차인데 우리나라 전체 상영 회차 중에서 62.2%가 캡틴 마블이었다. 그런 것이고 누적 관객 수는 468만을 기록했습니다. 18일 기준이구요. 이 영화가 저는 좀 추세가 좀 꺾인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좌석 판매율이 한 자릿수대로 떨어졌었습니다. 좌석 판매율은 또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그 상영 간에 좌석들이 있잖아요. 100석, 200석, 300석. 좌석들이 판매된 비율이죠. 제가 괜한 설명을 이미 다 아실 텐데 그거를 보면 실질적으로 얼마나 티켓이 팔렸는가? 그걸 알 수도 있는데 18일 기준으로는 지금 좌석 판매율이 5.6%인데 이건 평일이구요. 그리고 82,000명 정도 기록을 했었습니다. 스크린은 1,592개로 떨어졌고 상영 점유율도 47.7% 좌석 판매율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상영 점유율 아닙니까? 추세가 좀 꺾인 게 아니냐?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주말에는 다시 상승을 하더라구요. 이 수치들이. 주말에는 진짜 큰 관객을 동원하고 있어서 500만원은 겉에 넘어갈 것 같구요. 이 영화는 디즈니가 배급을 했습니다. 마블 회사가 디즈니에 소속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디즈니가 얼마 전에 폭스라는 영화 제작사 배급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한 거는 작년인가 그런데 그게 최종 확정되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죠. 정부 승인을 받아야 돼서 그 독점 규제에 걸리거든요. 여하튼 디즈니가 폭스를 인수하는 게 거의 확정됐는데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도 굉장히 배급력이 세집니다. 우리 지금 4대 메이저? 3대? 이렇게 한국 배급사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회사들을 넘어서거나 거의 풀적할 만큼의 그런 배급력을 갖게 됩니다. 굉장히 큰 거대 글로벌 회사가 등장하는 것이고 한국 영화계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블로그 쪽에도 좀 자세히 글을 남기겠지만 넷플릭스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작품들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있죠. OTT라고 하는데 VOD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VOD는 작품마다 돈을 내서 구매를 하는 거고 OTT 업체는 월정액이죠. 월에 얼마 내면 그 회사에 있는 콘텐츠들을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건데 넷플릭스가 가장 유명하고 가장 앞서가 있죠. 넷플릭스가 잘 되다 보니까 다른 회사들도 여기에 눈동을 들였습니다. 블루오션인 거죠. 디즈니도 여기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폭스 회사에도 훌루 라는 그런 업체가 있대요. OTT 업체가 그것도 인수하게 되었으니까 막강한 그런 OTT 업체가 탄생한 것이고 이 캡틴 마블이 넷플릭스에 제공되지 않는 첫 번째 마블 영화가 된다고 합니다. 디즈니 쪽에서 만드는 디즈니 플러스라는 OTT 업체에서만 독점적으로 여러분들이 극장에서 막 내리고 나서 감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VOD로는 나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VOD하고 OTT하고 다른 거죠. VOD는 건당 얼마 이렇게 내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하튼간에 이제 점체적으로 넷플릭스와 각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제가 무슨 영화 보셨나의 코너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굉장히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VOD도 아마 끊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가겠죠. 머지않아서 그런 날이 올 것 같고 디즈니 쪽에 있는 굉장히 많은 콘텐츠들 이제 폭스까지도 인수했기 때문에 폭스가 갖고 있는 영화 판권들 엑스맨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디즈니의 전통적인 아동영화들 애니메이션 이런 영화들이 점차적으로 디즈니 플러스라는 자체 OTT 업체에서만 독점 서비스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VOD까지도 독점 판매하게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우려스럽다 생각하는데 감독은 공동 연출이더라고요. 앤어 버든 라이언 플렉 이 두 분이 하셨는데 이 두 분이 전에도 함께 작업을 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한 분은 여성이고 한 분은 남성이죠. 그리고 마블 영화에서 이제 점차적으로 여성 감독을 많이 기용하겠다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브리 라슨이고요. 캐럴 댄버스를 맡았습니다. 브리 라슨 배우는 2013년도 쇼텀 12라는 영화에서 로카노로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았고 여러분들에게 대중적으로 알려진 거 룸이 아닌가 싶은데 골든글러브 여우주연상을 받았죠. 이 영화 재밌습니다. 룸 그리고 블록버스터 영화 콩 스컬 아일랜드에서도 2017년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예쁘게 나오십니다. 그리고 2017년에 유니콘 스토어라는 영화를 직접 연출도 하고 주연을 맡기도 했습니다. 다재다능한 배우고요. 이 영화 속에서는 아 이거 좀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쫄쫄이 의상이 잘 어울리지가 않았거든요. 이 배우가 키가 크더라고요. 170cm 영화 속에서는 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카메라 감독이 반성을 해야죠. 그 밖에 아네트 베닝이 로슨 박사 역을 맡았고 이 로슨 박사를 흉내내는 흉내내는 반영하는 슈프림 인텔리전스 또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사멜 잭슨이 여기서 나오죠. 젊은 모습으로 얼굴에 주름들을 없애고 닉 퓨리 역을 맡았고 이 영화 속에서 왜 한쪽 눈이 실명되는가 이것이 밝혀지기도 하죠. 주드로가 욘로그 처음엔 브리라슨의 협력자인 것처럼 나오지만 나중에는 적대하는 관계 그리고 구스라는 고양이가 나오는데 고양이 형태의 외계 종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이 캡틴 마블하고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이 영화는 마블 최초의 여성 단독주연 영화 이고요. 블랙 위도우도 나올 예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영화는 쿠키가 두 개 있습니다. 거의 끝나자마자 조금 있다가 하나 나오고 그거는 어벤져스 엔드게임 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엔딩 크레딧 다 올라간 다음에 구스가 나오는 쿠키가 영상이 하나 더 있죠. 첫 번째 것만 보셔도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네이버 평론가 평점을 봤습니다. 이게 포탈 다음 쪽에는 안 나오네요. 이제 완전히 끊겼나봐요. 평론가 평점이 6.86을 기록했네요. 적절한 수준이 아닌가 싶네요. 저희 청취자 엔드앤딕스님께서 저희 블로그 쪽에 평가를 써주시기도 했습니다. 길게 써주셨는데 거기서 제가 좀 발전을 해서 읽어보자면 평범한 영화다. 그리고 페미니즘을 약간 건드린 수준이다. 그리고 여주의 모습이 강인해 보이고 나쁘지 않았다. 이런 말씀 써주셨습니다. 저도 이 영화 그냥 평범한 영화 아닌가. 그냥 뭐 특별하지도 않고 캡틴 마블이 왜 그동안 마블 영화들에서 나오지 않았는가 를 설명해 주는 영화 같아요. 캡틴 마블이 외계 종족을 이끌고 어떻게 보면 외계 난민이죠. 그들과 함께 다른 행석을 개척하러 나가고 그리고 이거는 루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엔드게임 편에서도 이게 설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 어벤져스의 멤버가 당신 그동안 나오지 않았어요. 어디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른 행성의 일들을 돌봐주고 있었다. 도와주고 있었다. 그 행성들에는 당신들 같은 어벤져스 팀이 없다. 그래서 내가 도와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자신이 그동안 지구에 부재했었던 이유를 말한다는 그런 장면이 있다는 루머가 있기도 합니다. 그건 엔드게임을 직접 봐야 알겠죠. 여튼 간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가 왜 캡틴 마블이 그동안 어벤져스에 나오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설명해 주면서 타노스를 어벤져스와 함께 무찌르고 이제는 캡틴 아메리카가 아니라 캡틴 마블이 주도적으로 이끄는 새로운 마블 세계관이 펼쳐지는 게 아닌가 그걸 위한 초속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앤드하닉스님이 여기 페미니즘을 약간 건드린 수준이다 라고 평가를 써주셨는데요. 제가 후반에도 짧게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여자주인공 불이라스니 이 영화는 페미니즘 영화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에 관해서 여성 남성 이렇게 또 나눠서 옥신각신 했었는데 이 영화를 본 후에도 이 영화가 페미니즘 영화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도 또 많이 다툼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그래서 앤드하닉스님은 페미니즘을 약간 건드린 수준이다. 깊게 다루진 않았다. 페미니즘을 이런 말씀이시고 저는 후반에는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노골적인 페미니즘 영화가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앤드하닉스님 말씀에도 공감이 됩니다. 그럼 제가 좀 있다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브리라슨이 캐스팅 됐을 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인신공격적인 그런 평가들도 있었고 왜 예쁘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쓰냐 원작 코믹스하고 잘 맞는 배우가 따로 있었는데 그리고 물망에 올랐던 후보 배우들이 굉장히 유명하고 연기도 잘하고 또 예쁜 그런 배우들이 물망에 올랐었는데 왜 하필 브리라슨이냐 이러한 또 비난도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브리라슨을 좋아했었고요. 룸 이런 영화 때부터 콩스컬 아일랜드에서도 아주 좋게 느껴졌었고 그래서 큰 거부감은 없었고 이 영화 속에서는 잘 어울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말 우리 청취자 앤드하닉스님 말씀처럼 강인해 보이는 그런 모습 그리고 좀 활달한 모습 이런 모습이 잘 어울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단지 아쉬운 거는 정말 이건 카메라 감독 혹은 이 연출자가 안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못생기게 보이는 화면이 몇 장면이 있어요. 왜 저 장면을 편집하지 않고 혹은 재촬영하지 않고 그대로 내보냈을까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 정도로 못생기어 보이는 그리고 키도 170인데 쫄쫄이를 입었을 때 굉장히 잘 어울리지가 않더라고요. 이거는 잘못 찍은 거죠. 굉장히 좀 아쉬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또 그런 못생겨 보이는 장면들만 따와가지고 인신공격하고 또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이 영화 속 말고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참석하고 뭐 이런 데 보시면 일반 사진 기자가 찍은 사진에서는 아름답게 사진이 찍혔거든요. 근데 영화 속에서는 왜 그런가요? 이거 카메라 감독 진짜 지능적인 안티 아닙니까? 스토리를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이 시대 배경입니다. 캡틴 아메리카 처음 작품 이후에 그리고 아이언맨 이전 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빈 공간들을 메우고 있는 것이죠. 1995년 공군 파일럿 시절의 기억을 잃고 크리족 전사 외계종족 크리족 전사로 살아가던 캐럴 댐버스 브리라슨 브리라슨 이 지구에 불시착하게 됩니다. 실드의 요원 닉 퓨리 사무엘 잭슨 에게 발간돼서 팀을 이룬 이 둘은 지구로 향후는 더 큰 위협을 감지하고 힘을 합쳐서 전쟁을 끝내야 하는데 이렇게 나오는데요. 전쟁까진 잘 모르겠고 뭔가 큰 위협이 올려다가 그거를 캡틴 마블리 팔 몇 번 쉬드니까 끝나버립니다. 그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데요. 캡틴 마블이 힘을 갖게 되는게 스페이스 스톤에서 간접적으로 힘을 갖게 되잖아요. 아네트 베닝이 스페이스 스톤을 바탕으로 한 광속 엔젤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터지면서 그 안에 있던 에너지 스페이스 스톤을 바탕으로 한 에너지가 캡틴 마블 브리라슨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브리라슨의 힘의 원천은 스페이스 스톤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4월달에 개봉할 엔드게임에서 요게 중요한 어떤 소스가 되지 않겠는가 인피니티 스톤은 인피니티 스톤으로만 제거할 수 있다. 혹은 맞설 수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 힌트가 있는게 아니냐 라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노스를 맞설 수 있는 힘 자체를 아예 몸에 내장하고 있는 캡틴 마블 활약을 하지 않을까 영화 좋았던 점은 로맨스가 없는 여성 주인공 이라는게 참 좋았습니다. 많은 영화들에서 여성 주인공을 주체적으로 쓰면서도 활용하면서도 항상 로맨스가 들어갔습니다. 그 영화의 특성상 장르의 특성상 로맨스를 썼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김태리씨가 나왔던 1987 에서도 여성인물을 활용할 때 왜 꼭 로맨스를 삽입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어떤 인물이 행동하게 되는 사적 동기를 영화 속에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윤리적 당위 윤리적 동의는 너무나 쉽기 때문에 별 고민을 안 해도 되지만 사적 동기를 만들어주는 건 굉장히 세심하게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로맨스가 아예 없습니다. 우정 정도 닉 퓨리와의 우정 그렇다면 이 캡틴 마블에서의 사적 동기는 무엇이냐 그것은 자신의 기억을 제대로 한번 알고 싶다 이러한 마음 그리고 배신을 당했다는 것에 대한 어떤 분노 자신의 힘을 깨닫고 각성하고 그것을 펼치는 것은 성취감 이런 사적 동기가 아주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윤리적 당위도 이 영화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외계 난민이 된 그 종족을 도피도 하고 전쟁을 막아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히어로 영화들이 큼지막큼지막하게 그냥 나아가잖아요. 세밀한 감정 연출 이런 거 없이 이 영화도 그렇고 이 영화 속 주인공 캡틴 마블도 그냥 시원시원합니다. 성격이 활달하고 남성 캐릭터라면 우리가 쾌나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무렇지 않게 오토바이 훔치고 시비 걸어도 눈 안을 깜짝 안 하고 이런 성격이고 그런 것들이 좋았습니다. 저는 아쉬운 점도 그것과 연결되는 점인데 개연성이 좀 떨어지는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크게 두 가지 장면만 꼽자면 컴퓨터 자판을 친 장면이 나와요. 캡틴 마블이 원래 지구인 이지만 지구인 이었던 기억을 다 잃어버리고 외계의 종족의 일원으로 살아 갔잖아요. 한 6년 동안 그런데 지구에 와서 컴퓨터 자판을 독수리 자판이긴 하지만 침면서 검색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건 좀 아니지 않나. 그리고 그 친구의 비행기를 급 개조해서 우주비행을 합니다. 지구 궤도에 떠있는 아네틴 베닝의 실험실에 가서 스페이스 스톤을 발견하고 거기에 있는 난민들을 보호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쉽게 개조를 해서 우주비행을 할 정도면 너무 밸런스가 깨지는 게 아니냐. 과학적인 밸런스가 물론 그때 외계인이 도와주긴 합니다만 그리고 우연성에 의해서 우연하게 힘을 획득하는 것이 저는 조금 아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캡틴 마블 같은 경우는 정말 강력한 힘이 거든요. 정말 강력한 힘인데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힘을 얻게 되죠. 우연하게 거기에 어떤 원리가 설명된다거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이 캡틴 마블이 아네틴 베닝이 만든 시제품 인가요? 광속 엔진을 단 비행기를 몰게 됩니다. 그 선택까지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것이죠. 어쩌면 그것에 대한 보상인지도 모르죠. 이런 힘을 얻게 되는 게 하지만 직접적으로 힘을 얻게 되는 계기가 너무 우연해 기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시오로 영화들의 공통점이 기도 해서 제가 시오로 영화를 싫어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페미니즘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죠. 저희 바로 직전 방송 편도 유관순 열사를 다룬 한거 이잖아요. 거기서도 여성 인물들이 나오죠. 그리고 페미니즘 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저는 이 영화가 노골적인 페미니즘 영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화 속에 숨겨져 있는 코드들을 유심히 파헤치다 보면 그런데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영웅 서사 다 그렇거든요. 뭔가의 압박 압재가 있었고 거기 극복하는 과정이 있고 그것을 극복했을 때 커다란 힘을 다시 회복한다거나 그 힘을 발휘하게 되는 각성 상태가 되죠. 그것이 전형적인 일반 영웅 서사 이기도 하기 때문에 굳이 이 영화를 페미니즘 영화로 보지 않아도 되고 하지만 저처럼 페미니즘 영화로 인식해서 보아도 괜찮을 것 같다. 둘 다 가능한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노골적인 페미니즘 영화라고 봤던 까닭은 이 영화 주인공을 맡은 브리라슨도 이 영화는 페미니즘 영화라고 했잖아요. 영화 속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는 감정을 억눌러라. 너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영화 후반에 가서 주두로가 브리라슨에게 나에게 너의 힘을 증명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자 브리라슨이 나는 너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어.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참 멋있었어요. 저는. 감정을 억눌러라. 이 대사는 어떻게 나오게 되냐. 사실은 영화적으로 보자면 주두로가 브리라슨을 이용해 먹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힘을 각성하지 못하도록 계속 육체만 이용한 어떤 전투방식 이런 것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감정을 억눌르고 가슴 대신에 머리로 싸워라.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하죠.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침착하게 싸워라. 어떻게 보면 그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로 들리는데 사실은 거기에는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브리라슨 기억을 되찾거나 힘을 되찾으면 반드시 자신들이 행한 악행을 알게 되고 보복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우리가 맞설 수 없다.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감정을 억눌러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얘기는 우리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자주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논리적으로 이 얘기를 해야지 왜 감정적으로만 그렇게 얘기를 하니 말싸움 할 때 자주 하는 말이거든요. 저는 그게 완전히 오버랩이 돼가지고 실제로 여성이 감정적이든 감정적이지 않든 간에 그런 말로서 여성을 공격하고 있었다. 라는 것을 이 영화가 영화적으로도 쓰면서 페미니즘 적으로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결국에 영화수에서 캡틴 마블 주인공은 억누르지 않고 마음껏 자신의 감정대로 살았을 때 그 힘이 해방되고 영웅으로서 그 위치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화수에서 주인공의 지구인이었을 때 이름 캐럴 덴버스의 어릴 때 기억들이 파편으로 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게 한 세 번 정도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세 번 네 번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 화면들이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남성 교관 등등등 해서 넌 할 수 없어 니가 이거 하면 안 돼 라는 식으로 이 여자아이가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뭐 하려고 했을 때 뭔가 선택했을 때 계속 억누르고 억제시키고 이런 장면들 그런 기억의 편린들이 뭉터기로 한 세네 번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건 의도가 있는 것이죠. 왜 하필 그 기억이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영화 페미니즘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또 후반에 최종적으로 캡틴 마블이 자신의 온전한 힘을 회복하고 각상할 때에도 이 장면에 나오게 되는데 그때는 남성 어른으로부터 계속 핍박을 받던 그 여자아이 혹은 여자 생도 여자 학생이 주저앉았다가 일어서는 장면으로 그것을 극복했다 이겨나갔다 또는 이겨나가야 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그래비티에서 마지막에 물에 떨어진 여자 주인공이 물가로 나와서 심겹게 첫 발 내딛는 그런 장면과도 좀 겹치기도 하고 그 영화는 실존적인 의미였다면 이 영화는 페미니즘적인 의미에서 무게를 두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좀 아쉬웠던 것은 뭐냐면 이 주인공 캐럴 댄버스는 여성 조종사입니다. 공군 조종사에요. 그러면 그 험난한 길들을 다 이기고 어느정도 위치에 올라갔다는 걸 말합니다. 그렇죠. 95년이니까. 그렇다면 그 핍박을 받는 장면 그리고 거기에서 주저앉았다가 일어서는 장면으로 상징해서 보여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차별을 받았던 그 일들을 극복하고 공군 조종사가 되는 그런 모습도 짧게나마 좀 보였으면 그렇게 극복을 하는 과정을 보였으면 조금 더 페미니즘 그 이상에 맞는 게 아닌가 제가 물론 남자라서 이렇게 함부로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런 장면이 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캡틴 마블이 힘을 얻는 직접적인 계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연히 거의 뭐 80% 작용해가지고 광속 엔진이 터지면서 그 에너지를 흡수한 거거든요. 자기가 노력을 한 게 아닙니다. 그 상태에서 과거 기억을 극복하고 캡틴 마블이 된다? 이건 약간 조금 핀트가 안 맞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점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주드로와 최종적으로 맞서게 되는 장면이죠. 영화 후반에 나오는데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주드로가 자신의 피를 푸른 피죠. 그거를 브리라슨에게 수여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브리라슨의 피 색깔이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인데 그것을 남성이 여성을 길들이는 아주 뼛속까지 핏속까지 길들여버리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러한 평가도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간에 이 주드로라는 인물은 이 브리라슨을 억압하는 최종적인 실존하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영화 후반에 이 인물을 이기고 우주로 날아가버리죠. 하늘로 날아가버립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는 볼일이 없는 거죠. 자유롭게 날아가는 거죠. 자신을 억눌렀던 그 최종적인 압재를 이기고 자유롭게 하늘로 날아가는 그 장면. 거기서 주드로가 나에게 너의 힘을 증명해봐 라면서 무기를 들고 싸우려고 하다가 캡틴 머블한테 무기를 들고 싸운다면 필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찌질하게 야 우리 한번 맨손으로 붙어보자 라는 의미로 니가 얼마나 훌륭해졌는지 그동안 실력을 갈고 닦았는지 한번 나에게 증명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것은 캡틴 마블이 새롭게 취득한 획득한 그 힘 스페이스 스톤에 의한 그 힘을 쓰지 않게 하려는 그런 꼼수였던 거죠. 그런데 어느 경우에는 이 말들이 그 어감의 논리로 쓸 수도 있지 않는가 싶기도 합니다. 나는 나로서 이미 증명이 되었는데 내가 존재함으로써 나의 존재는 증명된 거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너한테 왜 그걸 증명해야 되는데 그거죠. 네가 뭐라고 내가 너한테 그것을 증명을 승인받아야 되니 반박을 할 수 있잖아요. 뭔가 우월적 위치에서 계속해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찌질한 그런 꼼수를 쓰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이 캡틴 마블이 맨손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정말 뻔한 장면이 클리시아가 될 텐데 자신이 새롭게 획득한 그 스페이스 스톤으로부터 획득한 그 힘으로 에너지 빔을 쏴서 그냥 주두료를 날려버리죠. 내가 너의 꼼수에 넘어가지 않아. 이 힘은 내 거야. 내가 너한테 왜 내 힘을 증명받아야 돼. 승인받아야 돼. 뭐 이러한 것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 장면이 참 멋있었어요. 저는 근데 여기서 오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앞서도 좀 비슷한 말씀드렸지만 이 지구인 캐롤 댄버스는 결국에 그런 수많은 압재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공군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거기는 우연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연이 되지 않고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아서 그 자리에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나왔던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가 있었죠. 거기는 흑인 여성들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아서 결국에는 어떤 자신의 성취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정리하자면 내가 너한테 나의 힘을 증명시키고 또 승인받아야 할 이유는 없지만 나 스스로가 실력을 갈고 닦아서 도달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까지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테지만 아마 이 영화가 캡틴 마블의 첫 영화이기 때문에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시원시원하게 넘어가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러한 세세한 것에는 좀 신경을 들쓴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그냥 캡틴 마블이 왜 지구에 없었는가 설명해주는 영화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덧붙이자면 이 영화 속에서 이건 지나칠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아네트 베닝이 로슨 박사 역도 맞지만 주드로 쪽에 인공지능 역할을 맡기도 합니다. 슈프림 인텔리전스죠. 이 브리라슨을 스페이스 스톤에 연결시켜주는 인물도 아네트 베닝이지만 다른 진영에서는 또 아네트 베닝이 브리라슨을 억압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9세대 여성들이 현재 여성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또 이렇게 평가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상충해서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말씀도 있었고 저도 거기에 살짝 공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점은 그 캡틴 마블의 친구 브리라슨의 친구가 똑같이 공군 조종사인데 캡틴 마블을 도와서 급개조된 그 비행기를 타고 지구 계도로 날아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좀 머뭇머뭇하죠. 나에게는 아이가 있어 아이를 돌봐야 돼 이런 식을 합니다. 남편이 없는 걸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아이를 홀로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자 그 어린 여성 아이가 그 딸이죠. 엄마 나는 괜찮아. 엄마는 이 일을 할 수 있어. 라면서 이 엄마를 계속 독려해 주고 응원해 줍니다. 오히려 현 세대가 머뭇머뭇거리는 지점을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젊은 여성 세대죠. 이들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이들이 또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다. 이러한 느낌을 좀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세대와 현 세대 또 젊은 세대 이렇게 상징화해서 볼 수도 있는 지점이 있지 않는가 라고 조금 오바해서 말씀드려보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존재의 가치가 경제활동을 하고 가정으로부터 자유롭고 이러한 상태에서만 성취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가정에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주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여성들의 존재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인가. 뭔가 외부 활동을 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것처럼 좀 이렇게 인식되고 또 그것을 옳게 여기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의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예전에는 집에서 살림을 하고 이런 것의 가치를 별로 크게 평가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식당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가치는 존중하면서 우리 집에서 엄마든 아빠든지 간에 살림을 맡으신 분들의 가치는 오히려 요즘에는 더더욱 좀 낮잡아 보이는 게 아닌가 사람을 키우고 보살피는 일이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인지 경제활동을 하거나 집안에서 주부로서 살림을 맡는 것 이 둘 모두가 다 존중받아야 되고 가치 있는 일인데 우리는 너무 경제활동 쪽에만 무게를 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말씀 잠시 드려봤고요. 더 높이 더 멀리 더 빨리 캡틴 마블의 구호인데 무난한 영화가 아닌가 특출난 영화라기보다는 그리고 페미니즘으로 해석할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영웅서사로 해석해도 괜찮은 영화인 것 같고요 원더우먼과는 또 다른 느낌을 주는 영화였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캡틴 마블이 좀 더 강인한 모습이 있고 로맨스가 없는 여성서사이기 때문에 더 원더우먼보다도 더 훌륭한 영화다. 그런 비교는 각자가 그 특성에 맞게 그 개성에 맞게 여성서사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캡틴 마블만 무슨 여성서사의 대시작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에도 좀 반문을 던지고 싶고요. 여하튼 이 영화는 마블 최초의 여성 단독 주연 영화로서 앞으로 마블 세계관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는 캡틴 마블을 소개하는 영화였다. 좋았던 점도 있었고 좀 아쉬웠던 점도 있었고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 여러분 방송 들으시면서 불편한 점들 자유롭게 저희 블로그나 트위터나 어플 댓글 혹은 이메일 쪽으로 알려주시면 제가 또 나중에 방송할 때 도움이 됩니다. 이 방송편 업데이트 했을 때는 이미 개봉했겠는데 한석규 설경구 천우희 주연의 우상이란 영화가 또 개봉을 하죠. 그 영화도 제가 보고 한번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달에 엔드게임까지 참 재밌는 영화들이 개봉하고 있고 그 슈퍼맨의 어두운 버전 같은 브라이트 번이라는 영화도 있는데 그 영화도 개봉하면 제가 한번 녹음을 해보고 싶네요.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방송 마치고요. 다음에는 무슨 영화 보셨나요? 방송편 혹은 우상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